약 30m 앞 좌회전입니다. 알겠죠? 여기 고스도로 가는 길이에요 자 바로 브레이크 놔두시고 좌측 깜빡 켜고 속 두드리고 아 저기 왜 자꾸 역주행으로 들어오지 쟤들 저기 역주행 역주행 좌회전입니다. 저기 왜 역주행으로 들어오지 쟤들 아 참 검은차 역주행이야 여기서 유턴하는 거거든 제가 저리로 들어오는 거야 지금 아줌마 문제를 왜 저렇게 해 두 대나 들어와서 아 미치겠다 저거는 봐주면 안 돼 다 못가잖아 직진 들어왔는데 아니 밀면 안돼 호진이 엑셀 밟고 운전을 왜 저따위로 해 아니 저 위에 가서 유턴을 받아와야지 일로 와서 역주행을 하냐고 약간 왼쪽으로 이제 개념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 운전 잘하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 대나 역주행 하잖아 여기서 저 위에 올라가면 500m만 가면 유턴 할 수 있거든요 유턴 받아서 일로 와서 내려서 우회전을 해야 돼 이 500m 가기 싫은 거야 그렇죠 사고 나든지 말든지 이게 문제 있는 거죠 사람이 의식이 인식 자체 의식이 준법 정신이 없는 거야 남 피해는 신경 안 쓰는 거야 나만 가면 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봐봐 뒤에도 둬봐 뒤에도 둬봐 저 역주행 봐봐 뒤에 떠오르죠 저 역주행 뒤에도 역주행 이거 가는 거 귀찮아 가지고 두고 누구 아무리 가게 저 역주행 그렇지 뭐 이거 여기